자, 제1경기에요. 홍돌이, 금년 나이 9살, 자, 주턱기 뿔찌기를 하고요. 뿔 모양은 노고리뿔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돌아가 있는 홍돌이, 아이에 대응하는 소 청천군, 원래 나이 7살, 주턱기 뿔찌기를 하고 있고요. 뿔 모양은 비녀형 옥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청천군. 자,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홍돌이와 청천군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뿔기 1부 직전입니다. 자, 1경기,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도리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붙었습니다. 파이트. 붙었습니다. 여기는 청도 소사 매수다든 경기장입니다. 자, 밀치기 하는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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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밀치기, 밀치기. 자, 이에 다시 밀치는 청군. 청군도 밀치기 합니다. 밀치기, 밀치기. 뿔거리에서 밀치기 하는 청군과 도리. 자, 도리, 도리가 계속 위로 봅니다. 아, 뿔이 걸렸습니다. 청군한테 뿔이 걸렸어요. 자, 청군과 도리, 청군과 도리. 자, 불치기, 불치기, 밀치기, 밀치기, 청군, 청군. 아, 생각해라 청군이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리 한번 보십시오. 아, 뿔이 펼쳐서 청군과 도리. 자, 뿔 모양이 도리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노거지리 뿔입니다. 노거지리 뿔과 빈여형 옷불을 갖고 있습니다. 청군과 도리. 청군과 도리. 자, 밀치기, 밀치기.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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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갖고. 또. 자, 승률은 도리가 45%고요. 청군이 54%를 갖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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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리와 청군. 자, 청군 버티기 자세. 자, 뒷다리 쫙 뻗으면서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버티기. 자, 밀치기 하는 도리. 돌이 계속 밀어붙여옵니다 자 꿀걸리였습니다 꿀거리한 청군 꿀거리 주턱기입니다 청군이 자 무리를 맞대어서 밀치기 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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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치기 청군 밀어붙이는 청군 청군 밀어붙이던 청군 생라외로 청군이 밀어붙이게 합니다 청군과 돌이 자 둘 다 나이는 전성기입니다 일곱 살과 아홉 살 자 청군과 돌이 자 꿀거리한 상태에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밀치기 밀치기 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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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이 자 이에 대한 청군 청군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청군이 꿀거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꿀치기 대 꿀거리입니다 자 꿀거리 청군 청군 불거리 청군 자 밀치기 돌치기 돌이 돌이 돌치기 돌이 들었습니다 돌치기 들었습니다 돌치기를 한 돌이 번쩍 들었습니다 상체가 청군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밀치기 하는 돌이 아 청군입니다 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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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군과 돌이 1라운드 중간에 덮어들었습니다 자 꿀거리 상태에서 아 밀치기 하려고 했던 청군 청군 자 일곱 그렇습니다 자 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불을 걸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불을 염무게 그물었습니다 야무지게 그건 청군 자세가 공격자세입니다 청군 불거리 불을 걸었습니다 아 힘이 상당합니다 아 힘이 상당해요 힘이 상당해요 아 불거리 다시 불거리한 청군 아 이거 상황이 양상이 달라집니다 양상이 양상이 달라져요 청군 승리로 끝났습니다 청군 승리로 끝났어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청도 소상연구입니다 청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